우와 할머니께서 주신 상추모종 정말 귀엽다 잘 키워서 싱싱한 상추를 먹어야지 하나, 둘, 셋 열두 폭이네 좋은 건 나누어야 행복이 두 배가 되지 친구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져야겠다 시우랑 예지한테 아! 새 옷까지 세 명에게 여러 명에게 주고 싶기는 한데 그런데 똑같이 나누어주려면 몇 명에게 줄 수 있을까? 시우야, 상추모종 심었어? 응, 내가 직접 심고 키울 생각을 하니까 왠지 건강해지는 기분이야 얘들아, 안녕? 삼교실아, 조금 출출하지? 너희들과 나누어 먹으려고 사과와 딸기를 가지고 왔단다 우와, 맛있겠다! 자, 그런데 그냥 먹으면 아쉽지? 여기서 깜짝 문제! 사과 12개와 딸기 18개를 어떻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을까? 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우선 먹으면서 알아볼까? 예지야, 오늘 물 주는 날이야? 오늘은 같이 물을 주네 응 나는 3일마다 물을 주고 있어 태호, 너는? 나는 2일마다 물을 주고 있어 우와, 예지야 네가 심은 작물은 정말 쑥쑥 잘 자라고 있구나 태호, 네가 심은 작물도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응, 이제 금방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물을 줬잖아 그럼 며칠 후에 같이 물을 주게 되는 거야? 글쎄, 같이 물 주는 날이 언제인지 궁금하구나 나도 궁금하네 우린 물 주는데 시우와 다희는 뭐하고 있는지 알아? 다희, 너도 운동하러 나왔어? 응, 점점 질렘기의 달인이 되어가고 있어 나는 국구 선수 유망주다 나는 자주는 아니지만 4일마다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난 3일마다 운동을 하고 있어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 그래, 시작이 반이라고 했어 화이팅! 그래, 그럼 우리 다음에 또 같이 운동하는 날이 있겠다 언제 같이 하려나? 난 4일 후, 8일 후, 넌 3일 후, 6일 후 아, 모르겠다 선생님께 여쭤보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구독해주세요